안녕하세요. 2024년 8월 10일 접영분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기자들한테 이런 걸 브리핑을 했죠. 제목이 뭐냐면 쌍방울그룹의 대북사업 목적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한 시세차익이라는 수원지검의 수사보고서 이걸 공개하면서 검찰이 결국 쌍방울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을 이재명 대북손금사건으로 둔갑시켰다.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사건을 조작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수사보고서의 요지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측근들이 계열사 주가 부양을 통해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고자 2018년 12월부터 남북경제협력사업 등을 진행해서 나노스의 주가를 부양할 계획인 N프로젝트를 실행했고 이를 위해 N활성화라는 댓글부대까지 운영했다. 이런 게 요지입니다. 그리고 이 수사보고서를 기자들 앞에 공개하면서 대책단에서는 이 사건 조작 대책단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수원지검 내부보고서에서도 이재명은 없었다. 쌍방울 대북손금사건의 실체가 이 전 대표의 방북을 위한 대가가 아니라 김성태 전 회장의 방북과 쌍방울그룹의 주가 부양을 위한 것이었다는 내용을 수원지검이 진작부터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내부 수사보고를 통해 밝혀진 것이다. 검찰이 이재명에게 죄를 덮어씌우기 위해 숨겨왔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검찰은 쌍방울그룹 대북손금사건의 실체를 왜곡하기 위해 본인들이 생산한 문서를 의도적으로 은폐해온 것은 아닌지 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선 어제 민주당 측이 내놓은 보고서가 수원지검의 수사보고서인 거 맞습니다. 맞는데 문제는 수사도 생물이라고 하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수사는 첩보 단계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범죄 혐의가 있다더라라는 첩보 단계가 있죠. 그 첩보 단계를 내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내사를 해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되면 정보 단계가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압수수세제 영장이나 뭐 이런 걸 발부받아서 뭘 압수해놓고 보니까 아 사실은 이게 이거였구나. 완전히 다른 방향이 될 수도 있고 같은 방향이 될 수도 있고 수사하다 보면 그래서 수사를 생물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움직인다는 거죠.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수사는. 자 그러면 이게 수사보고서 만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쌍방울그룹 관련한 수사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그거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해외도피를 시작한 시점입니다. 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에 해외도피를 했죠.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입니다. 2022년 5월 말인가 그때 출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그때 시작한 거죠. 그리고 김성태는 그때 해외로 도망간 거고요. 도망가서 처음에는 싱가포르에 있다고 얘기를 하다가 나중에는 태국에 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관련 보도를 보면 캄보디아로 육로로 미리 꾸겠다. 온갖 보도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때까지의 수사의 초점은 쌍방울그룹의 배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당시에 쌍방울그룹에 대한 압수수색을 검찰이 했는데 그 압수수색 영장 등에 보면 돈을 빼돌려서 김성태 전 회장과 측근들이 쌍방울그룹의 돈을 빼돌려서 이게 횡령이죠. 횡령 배임. 이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북한에 거액을 보냈다더라. 첩보 수준이죠. 그런데 그게 왜 보냈는지는 아직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조사 단계였으니까. 그걸 조사하고 있던 때입니다. 2022년 5월, 6월 이 즈음에는 쌍방울그룹에 대한 전면적인 압수수색 본사, 계열사 다 압수수색을 했죠. 그리고 그걸 분석을 했겠죠. 분석을 했는데 거기에도 어디에도 이재명 방북비용이나 아니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 대납 이걸로 해서 북한에 돈을 보내도 그런 기록이 없는 겁니다. 압수수색 자료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사람들이 주가 조작을 하기 위해서 북한에 돈을 보냈나? 뭐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 등 이 사람들이 과거에 주가 조작 관련해서 한번 수사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미. 그때 아마 증역형도 받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주가 조작 관련해서 만약에 이번에 또 주가 조작이 있었다면 재범입니다. 초범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과거 전과를 살펴보면 아, 이 사람들 충분히 또 주가 조작을 통해서 뭐 했을 거야? 라는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의심 단계일 때입니다. 이때가. 이 보고서가 언제냐면 2022년 10월 3일에 작성된 보고서입니다. 10월 초에. 그러니까 수사를 5월 말에 시작했으니까 6, 7, 8, 9 넉 달 넉 달 정도 이제 압수수색 자료 분석하고 뭐 이렇게 됐는데 김성태는 김성태 그다음에 김성태 전 회장의 오른팔이라는 방용철 전 부회장 이런 사람들은 다 해외로 도망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모른 채 외곽에 대한 외곽에서 자료 수집하고 있는 단계 그게 이 보고서에 담긴 자료입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죠. 검찰이 쌍방울그룹 수사를 해가면서 초기에 어디에 혐의점을 두었느냐 하는 걸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수사는 생물이라고 그랬죠. 2023년 1월에 김성태가 귀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수사의 초점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전까지는 북한에 보낸 돈이 쌍방울 주가 조작 뭐 이래서 이제 쌍방울그룹이 뭔가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 아니냐 하는 의심을 했었는데 김성태한테 물어봤더니 김성태가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 그룹을 위한 게 아니고 경기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러면서 이제 털어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화영과의 관계를 털어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수사가 쌍방울 배임에 초점을 맞췄던 수사가 이제 어? 경기도 이재명 이화영 대북손금으로 옮겨간 거죠. 그렇다고 그러면 쌍방울 배임 수사는 완전히 접었냐 아 그건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대로 하고 이 수사가 겉가지로서 또는 어찌 보면 본말이 전도돼서 아 김성태가 돈을 북한에 보냈던 것이 경기도 스마트팜 사업비를 대납해주고 그 다음에 이재명 방북비용을 대납해주기 위한 것이 없구나 하는 사실이 새롭게 범죄 혐의로 드러나는 겁니다. 김성태 쌍방울 배임과 별개로 그래서 이제 수사가 확대된 거죠. 자 그러니까 김성태 전 회장이 뭐 귀국을 마음먹었을 때는 이런 걸 털어놓기로 하고 마음을 먹었겠죠. 뭐 그냥 귀국해서도 나 계속 함구할 거야 그럼 귀국 자체를 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래서 사실은 김성태 전 회장을 귀국시키려고 검찰이 수많은 노력도 했었죠. 그때 뭐 법무차관을 태국에 보내기도 했고 그래서 태국 정부에 협조 요청을 하고 그랬던 이유는 이 쌍방울 그룹 배임 아 이게 다른 의심스러운 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김성태 귀국 노력 귀국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실제 귀국해서 김성태가 털어놓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성태가 털어놓기 시작하니까 임직원들도 그때서야 털어놓기 시작했다. 사실은 이게 그런 거였습니다. 특히 방용철 전 부회장 같은 경우는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입을 여느냐 안 여는 거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사건 수사 이 쌍방울 그룹과 경기도 문제에 대한 수사는 김성태 귀국 전과 귀국 후가 완전히 다른 수사입니다. 귀국 전에는 북한에 돈을 보냈다 거금을 보냈다는 정도 근데 그 왜 보냈을까 아마축가 조작 뭐 이런 거 이 정도 알고 있었던 거고 귀국 후에 보니까 그게 아니고 경기도 이재명을 위해서 대신 북한에 돈을 보내준 거구나 하는 사실이 드러난 거지 수사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 근데 민주당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지금까지도 이게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은 쌍방울 주가 조작을 위한 것이었지 경기도를 위한 것이 아니었다 라고 재판에서도 아직까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화영 판결문에 보시면 이런 주장들이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그게 아니다 라는 수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민주당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아무리 법정에서 그 다음에 법정 밖에서 주장을 해도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경기도를 위한 또는 이재명을 위한 대북 송금이라는 게 뭐 어마어마하게 증거자료로 많은데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방용철 전 부회장 그 다음에 국정원의 당시에 방용철 전 부회장의 국정원에다가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게 불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아마 면제부를 받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대로 얘기했겠죠. 거기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추가 경기도의 문서에 이재명 방북비용 이런 얘기는 없지만 없지만 적어도 그걸 뒷받침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위해서 북한에 계속해서 보내고 그 시점과 대납 쌍방울그룹의 대납 이거하고 시점이 딱딱 맞아떨어지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종합해볼 때 판사도 이런 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워낙 많은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을 위한 대북선거 그런 증거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얘기라고 했죠 2022년 10월 3일 수사보고 때하고 2023년 1월 그로부터 몇 달 뒤인 1월 김성태가 기국한 후의 수사 상황은 완전히 다른 얘기가 된다. 근데 그 전에 2022년 10월 초 그거 수사보고서를 들고 이게 뭐 이렇게 됐다. 아 둔갑 둔갑 이라는 표현이 적당하지 않지만 수사의 초점이 완전히 달라졌다. 그건 맞죠. 왜 달라졌느냐 진상이 김성태 기국 이후에 진상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걸 보면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 대책단 이 사람들이 들고 나온 게 겨우 2022년 10월 3일 수사보고서냐 이걸로 뭘 알 수가 있죠. 아 이 사람들이 뭐 좀 궁여지책으로 그 사건 초기의 수사보고서를 들고 기자들한테 언론플레이를 하지만 따지고 보면 핵심적인 핵심적인 내용은 그 증거는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무슨 얘기냐 만약에 2023년 1월 김성태가 귀국한 이후에 수사보고서 뭐 한 뭐 4월이나 뭐 이때쯤에 수사보고서를 한번 들여다봤다면 그러면 이제 만약에 거기서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건 얘기가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김성태가 이렇게 이렇게 실토했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김성태 귀국 전에 검찰이 추정한 얘기들을 가지고서 지금 증거자료다 이게 둔갑한 자료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맞지 않는 얘기다 결국 이런 것밖에 내놓을 게 없는 거 아니냐 그러면은 이재명 전 대표 측이 이재명 피고인 측이 내놓을 자료가 이 정도밖에 없는 거야 미천이 드러난 거죠 그 얘기는 곧 자 이재명 피고인의 대북송금재판 이제 시작을 합니다 8월 말에 공판준비기를 하고요 뭐 한 번 정도 더 하겠죠 그리고서 이제 뭐 연말 가까이 되면 이제 본재판을 시작을 할 텐데 지금 민주당에서 입수해서 뭐 폭로했다는 보고서가 이 정도 수준이면 결국 이재명 대북송금재판도 뭐 결과가 뻔한 것 아니냐 이게 둔갑했다는 자료가 김성태 기국 전의 자료라면 그거는 뭐 김성태 기국 후에는 이 수사가 완전히 달라졌으니까 이 정도밖에 없나 그러면 결국 어 우리가 가진 거 별로 없습니다 라는 걸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 저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뭐 이 정도면 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물론 뭐 그렇게 쉽게 끝나진 않겠죠 어차피 재판을 지연시킬 테니까 그렇긴 하겠지만 언젠가는 끝나지 않겠습니까 그 결론도 너무나 뻔한 것 아니냐 이화영 결론과 뭐가 달라질까 달라질 게 없다 결국 그거를 고백한 것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피할 수가 없을 거로 보입니다 고맙습니다 저에게 사과 가사를 krijgen 보입니다 저에게 aggi medo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로봇 j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